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오늘은 열무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열무를 먼저 따듬을 때 열무가 길잖아요 그러면 열무 길이를 이렇게 3등분 할겁니다 요런식으로 이렇게 다 따듬으면서 제가 요것만 따로 놔뒀거든요 요 사이 있죠 무와 줄기 사이에 옴푹하게 들어가는 곳 요 부분을 요렇게 흙같은 걸 끼어 있는 거를 살살 긁어내줍니다 그리고는 요렇게 4등분 정도 만약에 더 크면 한번 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요 이렇게 열무를 이렇게 긁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4등분 정도 뿌리의 굵기에 따라서 4등분 뭐 아니면 2등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줄기가 두꺼우면 요렇게 줄기를 조금 요렇게 뜯어주시면 되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줄 겁니다 몇 번이고 제가 절이지 않는 열무 김치 영상을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반 물김치 같은 열무 김치고요 오늘 김치는 양념이 빡빡하게 묻혀져 있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절여 줄 겁니다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절여 줄게요 한번 이렇게 깔고요 소주잔 기준으로 해서 할게요 수금물 1컵 뿌려줍니다 오늘은요 고온수금뿌려줍니다 오늘은요 고온수금뿌려줍니다 자 소주자 하나 쓰고요 저렇게 한줌 더 쓸게요 위에다가 살살 더 뿌리겠습니다 한 반 종이컵 정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덮어드리겠습니다 열무 김치 담을 찹쌀풀을 한번 끓여 볼게요 자 종이컵에 물을요 하나 하구요 반 정도 넣어줍니다 찹쌀가루를 보통으로요 한스푼하고 반스푼만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저어주면은 아직 불안켰거든요 이렇게 저어주면 다 풀리거든요 금방 찹쌀가루가 또 급히 집에 없으면은요 그냥 밀가루 풀 하셔도 돼요 계속 저어주시면 금방 끓어요 양이 작아서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홍고추가 지금 저는 6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생고추가 없으시면 그냥 마른 고추를 하시면 돼요 근데 생고추를 넣으면 조금 더 시원하고 맛이 좀 낫거든요 양파가 중간 사이즈 한 반개 정도 그리고 홍고추를 좀 갈아 주겠습니다 멸치액젓을 50ml입니다 소주잘 한잔 넣겠습니다 요렇게 넣었어요 마늘은 찌어서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갈 때는 같이 이렇게 가르셔도 돼요 마늘을 요렇게 한줌 넣는데요 요렇게 넣고 갈아 줬습니다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요렇게 헹궈내려고 찹쌀풀 좀 식은 거를요 넣어 주겠습니다 찹쌀 없으시면 당장은요 급하실 때는 또 밀가루 써줘도 돼요 풀은 어느 풀이나 다 갖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 주시면서요 마늘고춧가루를 여기다 더 섞어서 불려줄 거거든요 저는 마늘고춧가루를 요렇게 한 4스푼 정도 넣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홍고추 생고추를 안 쓰셨다면 요거를요 한 3스푼 더 써서 한 7스푼 정도 쓰시면 돼요 참치액을 이렇게 한 2스푼 써줄게요 요거는 약간의 그 조미료 대용으로 감칠맛 나게 하는 거거든요 참치액 없으시면요 맛소금 있으시면 한 3분의 1스푼만 좀 써주시면 요게 김치가 좀 더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열무랑 요거랑 간을 잘 맞춰야 돼요 반을 넣겠습니다 이러면 열무 김치가 절여지는 동안 고춧가루가 불어납니다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줄게요 지금 한 50분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안에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노모를 놔두면 짜지거든요 이제 헹궈낼게요 이렇게 소금물을 먼저 이렇게 조금 헹궈냅니다 소금물만 조금 헹궈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기가 완전히 씻어졌거든요 다 됐습니다 물기를 조금만 뺄게요 한 10분만 이렇게 한 10분만 물 빼면은요 여기다가 넣고요 물도 너무 오래 빼면 안 되는 게 열무에서 소금기가 자꾸 빠져서 나중에 다시 밭에 갈 수 있거든요 원위치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무가 줄기는 숨이 안 죽었고 거의 잎만 죽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른 고춧가루가 좀 불려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넣고요 대파 한 번 뿌리 잘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무려 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열무가요 줄기는 거의 많이 안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%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양념으로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최대한 풍련하지 않게 절이고 씻고 하시면 돼요 이제 버무려 놓으면 이 양념이 짭짤하기 때문에 마저 숨이 죽거든요 이제 국물 없는 빡빡한 열무김치 완성되었습니다 상아이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